xsfm입니다. p o d e r 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요파시 한인회장 데이비드 킴스예요. 이분이 이사회 가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유형안형.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놨습니다. 저의 삶도 그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대평원에서 벤쿠버로 이사 온 이후 아 도시로 이사 왔어요? 네. 위험한 도시로 아시안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곳에 아시안식당과 마켓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식당들이 테이크아웃만 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회사는 그동안의 매출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고 경영층은 식자재 도메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상거래 사업으로 급작스레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소매업에 진출한 업체들이 꽤 많죠. 저는 캐나다에 오기 전에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를 몇 개월간 운영해봤다는 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말이 사업이지. 페이스북에 제품을 올리고 카카오톡, 네이버 맘카페 등의 글을 올림으로 한인분들께 공동구매를 유도시키는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흔한 해외 한인 상대로 하는 업체들의 장사 루틴이죠. 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달을 받는. 네. 공부 많이 하고요. 그럭저럭 하루에 한두 건의 주문을 받아 물건을 짜고 결제를 받아 배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는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모 지역의 주문을 받아서 창고에 물건을 짜서 배송을 했습니다. 좋게 된 일은 그 배송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준비된 박스 중에서 가장 작은 10파운드 고구마 박스를 창고 옆에 두고 다음 박스를 옮기기 위해서 차량으로 가려는 순간 10파운드? 네. 10파운드면 7kg, 8kg 정도이겠죠? 네. 맞나요? 말씀해 봐. 해봐. 2.54kg. 4kg 정도네요. 네네네. 차량으로 가려는 순간 창고에 있던 그 집 아이가 뛰어나오다가 그 박스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다칠까봐 얼른 제 손으로 아이를 잡았고 괜찮니? 하면서 다음 박스를 옮기려고 다시 배송 차량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네. 그 순간 갑자기 아이 엄마의 입에서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참고로요. 네. 우리는 버그코어 사연은 주의하라고 하고 왜 이런 해님 사연은 주의하라고 하지 않느냐? PD로서 반성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 사운드를 못 만들었습니다. 해님 주의 사연. 하지만 해님을 조심하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올해의 해님으로 손색이 없는 후보예요. 아이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잡아요? 이상한 아저씨네. 지금 그 오염된 손으로 우리 아이를 잡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미쳤나? 굉장히 번역체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라는 말은 한국말로 할 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에 땡발을 집어넣으면 좀 구어체에 가까운데 그렇지 않나요? 이상한 아저씨네. 게다가 핵심 단어가 나왔어요. 오염된. 그렇죠. 컨테이저스.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쓰지 않는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손은 깨끗할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런 걸 입 밖으로 내는 건 굉장한 오염된 입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입 밖에 꺼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저는 정말 벙찐 눈으로 이 말밖에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지금 오염된 손으로 우리의 만졌잖아요? 아니 저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망했죠. 제가 너누히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답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오염된 손으로 만졌다고요? 오염이란 뭘까요? 아니 저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아이아마 넘어지면 까지기밖에 더 해요? 우리의 코비드 가로열고 교포스러운 발음이라고 가로닫고 라고 했는데. 카베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우리의 코비드 걸리면 아저씨가 책임져요? 네. 도대체 무식한 사람들에게 배송 교육도 안 하고 배송하나요? 그 회사 책임자 누구예요? 블라블라. 제 표현이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오염된 입이에요. 고객님. 오늘 주문이 이 지역에 여기밖에 없어서 다른 곳은 가지도 않았고 창고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가로열고. 사실 제가 혼자 가로열고. 그건 문제없죠. 방역 완벽이죠. 방역에 신경 쓰면서 배송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마스크에 장갑까지 끼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말만 듣고 제가 어떻게 믿어요? 책임자 바꿔요. 또 블라블라. 지금 통화하는 게 아닌데 바꾸라는 말을 하네요. 책임자를 불러달라는 뜻인 건가요? 책임자를 교체하라는 뜻인가요? 굉장히 빠르게 진러가 나갑니다.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어요. 주주인가? 사실은 데이빗 김씨가 몰랐고. 대주주다. 얼른 주주총회를 소집해라. 잘 세보니까 48% 이렇게 가지고 있었더라. 아니 제가 이 담당자입니다.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생각없이 다녀요. 웃기는 회사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거예요. 뭐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이 다녀요가 맞는 문장인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이 생각 없이 다녀요. 어떤 사람이요? 라고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생각이 없나요? 어떤 생각이요? 저희 회사 웃겨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데이빗 김씨가 정확하게 녹취를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구어체를 썼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나중에 아프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괄호. 물론 그런 생각은 병아리 오줌만큼도 없었습니다. 괄호. 엘에이 사투리는 한국말을 하다가 영단어 중요한 단어를 영단어로 놓는 습관들이 있고 그 단어가 한국말 사이에서 딱 나올 때 보통 첫음절이 길게 빠져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앞이나 그러면 우리의 커비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플로우를 바꾸고 약간 커텍션 마크 하듯이 뭔가 바꿔야 되는 것보다 저는 이거 물건 계산 못하니까 리펀드 해주세요. 오케이? 배워봅시다. 나성 사투리. 그 왜 반대로 할 때도 있잖아요. 막 영어로 얘기다가 like 우거지탕? 이렇게 할 때 살짝 위로 인터내셜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캘리포니아 패권주의자 여러분 여러분의 방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좀 정리해 봅시다. 그걸 약간 구분을 위해서 바꾸는 어떤 습성이겠죠? 모르겠어요. 약간 안승준군 말씀대로 이탤릭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 외래언니. 아 이탤릭. 그러니까 우거지탕 약간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리펀드? 알았어. 리펀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들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돈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리펀드예요. 돈만? 역시 이것도 질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돈만? 안승준군이 말하는 이탤릭이란 옆으로 사야돼요. 고개가 45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리펀드? 돈만? 아 그렇네. 고개를 그것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겠네요. 고개가 실제로 이탤릭처럼 기울어지는데 아 이탤릭은 원래 그런 의미일까요? 이태리아 사람들은 질문하거나 중요한 말 할 때 고개를 갸우뚱. 자 돈 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물건을 가지고 가야죠. 그냥 제가 쓴다고요. 아저씨가 실수했으니 책임지셔야죠. 아 강도죠. 여기서부터 이것을 잡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잡아요? 라고 했을 때부터 아이가 넘어질 뻔했다는 것만 계속 거기서 주제를 한정했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넘어지면 까지밖에 더 해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럴까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까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주제를 한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안승준군의 지적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질답 질답의 형태는 후자가 진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당신이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어머님이 그냥 제가 쓴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네가 쓴다고요? 돈을 안 내고요? 저도 40땡년 살면서 많은 해님들을 만나봤지만 이 정도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정말 당황하게 되더군요. 더 이상 말 섞기도 싫고 그래서 이 180달러 내가 사주마 한... 와... 그러면 캐나다 달러는 좀 다르잖아? 지금... 그렇죠. 얼마죠? 환율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매매 기준율 환율 우대 없을 경우 15만 7,552원 20전입니다. 15만 7천원을 손해보셨어요? 사실은 배송비와 시당을 합해야 되겠지만요. 180불 내가 사주마 하는 심정으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사에 와서 사고 사유서, 환불 사유서를 작성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나더군요. 내가 참 이 먼 곳에서 돈 몇 푼 벌자고 별일을 다 당한다. 자, 데이빗 김씨의 표현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몇 푼이라니? 지금 생 고구마 15만원어치가 날아갔는데 지금... 유형도 쇼핑몰 하시면서 별별 해님들 다 만나보시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넘어가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이렇게 몇 자 적으면서 좀 푸는 것 밖에는... 네, 데이빗 김씨 고맙습니다. 주로 실제로 만나는 거는 유면상 PD고요. 그리고 또 이게 노동환경 자랑처럼 돼버리는데 액세스몰에 입점한 업주들이 늘 놀랍니다. 진상 비율이 극히 적다면서. 그렇군요. 있긴 있는데 극히 적다면서. 그런데 가끔 당하죠. 진짜 신나게 놀라운 게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꽤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요. 그냥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우울한 추억이 되죠. 생각나는 경우가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을 테니까. 너 임마 솔직히.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내가 그때 네 질문에 답을 한 걸 지금... 몇 년째 후야, 9년 줄 알아. 되물을 걸! 그런데 뭐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방송하는 일이면 실시간 댓글이나 사실 저는 실시간 댓글 경험해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상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피해야 돼요. 많이들 겪습니다. 어른의 일상이에요. 걔 중에 최악이네요. 올봄 최악의 햇님 중 하나의 사연을 만나보셨어요. 데이빗 김시설스의 캐나다에서.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P-O-D-E-R-A P-O-D-E-R-A